오늘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동물관위원구소의 김란영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옆에 나와 계신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를 갖고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달 30일 저희 제주비건과 국제적 동물권단체 피타에서 전국에서 가장 큰 마을도축장이 제주도에 있는데요. 제주 축협 공판장 입구에서 16살 된 퇴역 경주마이자 번식마인 늘봄을 구조를 했는데요. 도축 직전에 구조된 늘봄 이야기와 퇴역 경주마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금 상정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가장 동물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게시경금지법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경주마 이름이 늘봄인 거죠? 네, 네. 고깃집 이름도 늘봄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자, 그 늘봄이가 근데 원래 이름은 아니라면서요? 네, 네. 본명은 아니고요. 더러브렛 같은 경우에는 국제 규정상 태어나면서 이름이 정해지면 다시 개명이 안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경주마 얘기하시는 거죠? 네, 더러브렛. 한라만은 한 번 개명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더러브렛은 국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늘봄이가 너무 고단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고통 없는 삶을 살라고 봄날의 햇살처럼 살라고 해서 늘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름은 한국 이름인데 미국 태생이라면서요? 또 이 말이. 네, 네. 미국 켄터키 태생이고요. 늘봄이 또 이봉남매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메달리아 도르라는 말인데 전 세계적으로 경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화 한 75억 원 정도 벌어들인 그런 명마로 알려져 있는데 메달리아 도르하고 늘봄이가 아빠가 같습니다. 부마 이름이 엘프라도인데요. 어쨌든 이 둘이 엘프라도의 아기로 태어난 건데 이 늘봄이가 엘프라도를 빼닮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게 되면 회색빛 말인데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흰색의 흰색 바탕 색깔의 주근깨가 굉장히 많은 굉장히 좀 고귀하고 좀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 귀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마들도 혈통 많이 따지잖아요. 아주 많이 따지죠. 네. 이름들도 좀 범상치고 하는 이름들인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늘봄이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경주마로 퇴역을 하고 번식마로 그럼 이용되다가 한국으로 팔려온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늘봄이가 2008년생인데 2009년에 미국에서 경주마로 입사를 해서 1년 동안 한 10번 정도의 경주에 참여를 했고요. 퇴구에는 다시 그 미국에서 번식으로 해서 한 새끼 5마리를 낳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임신 상태로 한국으로 이제 팔려온 거죠. 이동하는 과정에서 극도의 어떤 스트레스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산을 한 적이 있고요.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2020년부터는 이제 올해 이제 4월까지 3마리 새끼를 낳고 소유기간이 지나자마자 비육농장으로 보내져서 아마 이제 말고기 식당에서 주문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도축장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근데 그 일생을 보니까 처음에 이제 태어나서 1년 만에 경주마로 대비를 해서 말산업에 이용이 되다가 지금 번식마로 또 이용되어 왔고 결국 이제 쓸모가 없어지니까 도축장으로 향한 거네요 보니까. 그렇죠. 사실 그 말고기 뭐 그 폐사료로 좀 많이 도축이 되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 늙은 뿐만 아니라 대본에 많은 말들이 좀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축사료로 많이 도축이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건 뭐 잘 공개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니 근데 한 해만 해도 그러면 지금 뭐 경마산업이 활성화된 나라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퇴역하는 경주마가 꽤 많겠네요. 한 해 더 러브렛 기준으로는 한 1440여 마리가 퇴역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한 44.6% 한 650여 마리가 아마 폐사가 되고 있습니다. 폐사가 된다라는 말은 부상에 대해서 안락사가 되거나 아니면 말고기용으로 사용되거나 폐사료로 사용되는 그런 등등인데 그런 정보에 대해서 사실은 왜 폐사가 되고 왜 도축이 되는지 그런 정보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정보 공개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개도 요청해 보셨을 것 같은데. 요청을 했는데 이제 마사회에서 돌아온 답은 어쨌든 이 도축정보가 공개되면 정부에 혼선이 있다. 그런 말을 이제 한 바 있어서 지금 경마산업이 101년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도축정보라든지 말의 어떤 이동에 대한 정부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자체가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좀 다른 나라의 어떤 선진 어떤 경마산업의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하고 좀 이렇게 정말 너무 낮은 수준이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경모가 활성화된 나라들은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 안에서도 여건이 좀 좋지 않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이력제가 아주 잘 되고 있거든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어떤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정보가 공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위법상으로 해서 아예 경마산업에서 아예 못 들어오게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 말이 조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아까 정보를 왜 공개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정보를 공개하면 정보에 혼선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추측하기 힘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뭐 의사분들이 진단하는 거 또 마주들이 생각하는 거 그리고 마사회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거에 다 차이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리고 이력제 자체가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말사람 육성법 마사회법 각각 세 개의 법으로 다 나눠서 나눠주다 보니까 관리 체계가 이제 일어나서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서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다른 사견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설명을 듣고 좀 이해를 해보니 정보의 혼선이 있다는 말은 이해관계들이 다르다는 얘기가 네. 뭐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피타 얘기하셨어요. 네. 국제적 동물권단체. 네. 네. 피타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좀 화제가 됐던 게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때 좀 뭐랄까요. 학대 경마산업에서 이제 학대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거를 피타의 조사원이 폭로를 했고 네. 이번에도 지금 말씀하신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 피타와 비건에서 함께 구조를 했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도축장 가는 길에 그 앞에서 좀 구조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상황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피타 조사원이 2018년에서 2019년까지 한 10개월 정도 제주도에 머물면서 은퇴 경주마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요. 그 조사한 내용들을 영상에 담아서 k-학대라는 어떤 타이틀로 부제는 구타와 도살 한국이 경마산업조사라는 어떤 내용으로 해서 폭로를 한 바 있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고 그래서 이제 k-학대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경마 전 세계의 어떤 경마산업에서는 회자가 굉장히 많이 됐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비판 많이 받았었죠. 당시에. 그리고 그 해당 영상에 보시게 되면 도살장이 실려온 경주마들이 직원들한테 얼굴이 구타를 당한다든지 좁은 도축 통로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말이 죽어가는 모습을 목욕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함됐는데요. 이게 다 동물학대에 위반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당시 축협 직원 2명이 동물법법 위반으로 500만 원 정도 벌금을 받은 바 있고요. 그 같은 조사원이 사실은 여기 다시 한국에 제주도에 같이 와서 저희 배주비관과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승마장이라든지 말도축장 등을 조사를 했는데요. 도축장 조사 첫날 10월 30일 오전에 저희가 눌보미를 발견하고 구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눌보미는 사실은 첫날 첫 번째 만난 말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사실 지금 말이라는 동물이 법상 소유물이죠. 그렇죠. 소유물이기 때문에. 개인소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구조를 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트럭을 세우고 도축장에 들어간 트럭을 세우고 협상을 해서 구조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협상을 해서 구조를 했는데요. 그때 트럭을 세울 때도 굉장히 트럭이 빨리 달리지는 않잖아요. 말이 큰 어떤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좀 멈춰서 직진을 하게 해서 한쪽 편에 세워서 협상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완고해야지 거절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운전자분의 어떤 승낙을 얻었습니다. 운전자분이 소유주가 되어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마주분께 그분이 사서 비옥을 하다가 말국수당에서 전화가 오니까 주문을 받고 도축장을 향한 거죠. 그런데 주문을 받았으면 이미 그쪽에서 또 계약이 성립이 됐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떻게 설득을 하신 겁니까? 일단은 일단 지금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는 첫 사례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좀 긴장된 상황이고 그분은 굉장히 얼떨떨한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분께 말을 드린 말씀은 이 말을 좀 꼭 살리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죽이는 것보다 좀 살리는 게 낫지 않냐. 그리고 살리는 것만큼 우리가 가장 의미 있는 게 어디 있냐 하면서 여러 말들을 한 바 했고요. 결국 어쨌든 그분도 저희 말을 좀 잘 귀담아 들어서 받아들여 주셨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아까 마주분한테 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살 때 한 50만 원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사례비가 20만 원 그리고 이제 트럭 이동비가 10만 원 해서 저희가 80만 원 달라고 하니까 80만 원을 드렸죠. 형식상으로는 대표님이 매입을 하신 거네요 소장님이. 그렇죠. 80만 원에 매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이제 사업면서부터 들었던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희생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매입할 때 들었던 돈이 50만 원이라 전 인생을 이제 인간에게 활용이 됐었는데 그 마지막 길은 50만 원이었었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도 보면 트럭에서 다른 또 구조되는 트럭으로 옮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순순하게 순순히 옮겨졌었나요 너무 순순히 옮겨져서 저희도 너무 이렇게 알았던 건가 동물들은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순수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죽음을 직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 도축장 앞에서 소들은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리고 돼지들은 막 소리를 많이 지르고 말은 극도로 외민한 동물이기 때문에 내장이 타들어가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늘봄이도 이제 이 모든 운명을 순순히 다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트럭에서 옮겨지는 그 장면을 지금 기억해보게 되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너무 너무 고요하고 어떤 아주 깊은 침묵 속에서 옮겨지는 그런 장면을 보다 보니까 그 장면 자체가 좀 저희가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경애시되게 돼 있고 또 저희 모습을 마치 다른 어느 각도에서 제 모습이 좀 느껴지는 게 좀 느껴져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이렇게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 지금 하늘 보고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늘봄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구조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조사할 당시에 몇 개월 동안 저 개인적으로는 승마장에 가서 말동도 치우고 그리고 말 모욕도 시켜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많은 횟수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구조를 한 이후에는 머물러야 될 곳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한 땅도 지금 이제 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늘봄이는 표선면 토산의 4천평 규모의 공간에서 다른 말 네 마리하고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말이면 그 말들도 구조한 말들입니까? 구조한 말은 아니고요. 이글이라는 한 말은 더 러브랫인데요. 그 말 같은 경우에는 승마용으로 이용됐었는데요. 다리 한쪽이 림프염 때문에 굉장히 코끼리처럼 많이 부어있어요. 거기 이제 마주분께서 이 아이를 도축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다가 지금 관리하시는 분께서 본인이 돌봐보겠다 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구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머지 말들은 두 마리는 한라마이인데요. 관리자분께서 승마용으로 개인적으로 타는 말들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퇴역 경주마들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불거져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 법적인 관리 체계를 위해서 위성군의원이었나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발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5월에 발의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발의만 됐고 법안 소위 상임위에서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한국마사회라든지 마주호폐를 비롯한 경마산업 관계자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고 청원도 하고 있고 입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입법을 막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멈춰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반대한지는 알 것 같습니다마는 일단 개정안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면요. 너무 굉장히 단순하죠. 일단 지금 퇴역 경주마 같은 경우에는 경주마 같은 경우에 퇴역한 이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매매가 돼야 되는데 사는 사람들이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들이 어떤 식으로 팔려나가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추적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복지라는 측면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서 최소한의 말관리라든지 말복지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자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도 퇴역 경주마에 대한 관리 기준 자체가 없다. 말의 이력 자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건데 경마산업에서 경주마들이 사실 돈을 벌어들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글쎄 복지라는 거창한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주마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서 관리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정말 말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시민들하고도 얘기할 때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 말도 도축시켜? 경주마도 도축시켜? 경주마도 도축시켜? 사실은. 일단 별로 관심이 없죠. 경마산업 자체. 경마산업에 관련된 분들만 관심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도 이해를 못하고 저도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정말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마산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 7, 8조이고 국가재정에 한 1조 이상을 기여하고 경마산업에서 일자리가 한 만 개 이상이 창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돈들은 다 사람한테 다 가긴 하지만 최소한의 퇴역 경주마의 어떤 기준, 먹고 사는 문제 그 부분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퇴역한 이후에 그들의 어떤 삶의 어떤 부분이 있어서 당연히 추적이 가능한 여러 가지 관리 체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지금 너무 참담하고 개인적으로는 이 경마산업이 굉장히 좀 비정하다. 너무 마주분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발생되는 경제적 효과가 엄청난데 거기서 약간의 돈을 빼서 퇴역 경주마를 위한 관리를 못 만드느냐. 그러니까 전체 비중으로 보면 얼마 안 될 텐데 아마 그런 얘기시겠죠. 그리고 지금 호주에서는 상금의 한 1%나 1%, 2%가 경주마에 다 써야죠. 다 써야죠. 그런데 저희는 상금의 그런 제도는 아예 없죠. 그것까지 벌어야죠. 말과 관련된 학대 사건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이게 참 드라마, 사극 드라마 찍을 때도 말이 활용이 많이 되면서 거기서도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인데요. 태조 이방원 드라마 촬영할 때 얘기까지는 아셔도 되는데 아무튼 한 드라마에서 그 까미라는 말이 이제 학대를 받고 또 방치받고 죽음이 일어났는데요. 까미의 본명이 원래 마리아주입니다. 마리아주인데 이 마리아주도 퇴역 경주마였는데요. 이 퇴역 경주마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팔려나가다가 그러니까 승마형으로 여기 승마장 갔다가 저기 승마장 갔다가 드라마장까지 간 거니까 네. 결론적으로 드라마에 가서 그냥 그라마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좀 일회용품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장면 우리가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말들이 많이 죽는 걸 많이 관찰되지 않습니까. 마리아주도 그런 사례인데요. 왼쪽 뒷다리에 루프를 느슨하게 묶어서 잡아당기면 얘가 뛰면서 뛰게 되면 꼬그라지게 되는 거예요. 꼬그라지면서 목이 꺾이는 그런 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사실 법적인 관리 기준만 잘 마련되면 오히려 경마산업에 더 발전적인 측면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경마산업이 투명해지고 더 건강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들이 개정이 좀 빠른 실내에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생기더라도 일부의 말만 또 이런 혜택을 있게 되면 안 되잖아요. 전체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회적으로 함께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자꾸 외국에 동물구호단체가 와서 이런 것들도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더 러브랫이거든요. 제주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